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토요일 오후 1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분 전 2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승만의 일생은 끝났고 이 시간부터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20회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승만 정부가 또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승만 정부는 1948년 7월 24일부터 1960년 4월 27일까지 이승만 정부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출범 이전에는 임시정부, 남조선 과도정부였었고 출범 이후는 허정내각, 허정권한대행체제.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허정이는 미국 유학을 할 때서부터 이승만이를 추종했던 사람이고 이승만이가 대통령을 하야 하고 권력 공백기관이 되니까 허정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될 때까지 그 공백기관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은 제1대에서부터 3대까지. 그다음에 부통령은 초대 부통령은 이시영. 1948년 7월 24일에서 1951년 5월 9일까지 재임했고 그다음에 김성수. 김성수 제2대 부통령은 이때는 국무종리라고 하지는 않고 부통령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이런 부통령 지었었죠. 부통령도 국민투표로 해서 선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승만은 물론 집권한 대통령이니까 여당이고 여당이고 부통령은 야당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통령과 야당 대통령이 야당 부통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총리라는 그런 다른 명칭을 바꾸고 국무총리제를 했던 것입니다. 3대가 함태영. 함태영 씨는 1952년 8월 15일에서 1956년 8월 14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장면. 제4대. 1956년 8월 15일에서 1960년 4월 25일. 여러분 장면 아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기 정부를 거쳐서 정식으로 출범한 정부가 뭡니까? 장면 정부죠. 그때는 장면이가 총리할 때는 대통령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내각제 통치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윤보선이지만 윤보선은 내각제 대통령이니까 권한이 없는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고 이 실권은 장면이가 실권을 휘두르는 그런 정부였었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통령제로 하다가 그다음에는 국무총리를 바뀌었네요.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부통령제를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는 이범석. 철기 이범석이죠.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이범석 장군이라고 하는데 일본군과 이렇게 결투를 벌인, 전투를 벌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범석 장군이 이범석 장군하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일본군과 맞서서 전투를 벌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면은 제2대 1950년 11월 23일에서 1952년 4월 23일 그 다음에 장택산, 장택산, 백두진, 변형태 변형태 잠깐만요. 변형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변형태 하여튼 이 변형태까지 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변형태 이 사람도 언젠가는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각부 장관까지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다 보면 이승만이가 한없이 길어질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태 그 다음에 수석 국무위원으로는 변형태, 김현철, 이익흥, 조정환, 홍진기, 허정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허정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허정이가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허정이가 과도정부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홍진기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홍진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라고 하시죠. 그 홍라희의 아버지예요. 이 홍진기가. 그래서 이 이승만이가 4.19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이승만이가 대통령직을 내놓고 하야를 하니까 이 홍진기를 잡아다가 이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네가 말이야 네가 4.19 위거를 일으킨 학생들한테 네가 총질을 그러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그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형에 처할 그런 위계처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홍진기하고 이병철이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병철이가 팩방울을 띄워가지고 홍진기를 사형을 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돈까지 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홍진기와 이병철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그 다음에 자유당. 처음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자유당, 연립여당으로서는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선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인은 독립운동할 때도 이렇게 하여튼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요. 이승만 정부는 재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공화 헌정체제이다. 그러니까 단군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화정치라는 건 뭐냐면 국민이 직접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그리고 상권분립이 되는 입법사법행정 상권이 분립돼서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그런 정치를 공화 헌정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공화 헌정체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전체주의였었고 또 일제는 어땠습니까? 일제는 군국주의였었죠. 군국주의. 그러다가 독립을 해서 단군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공화정치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승만 정부의 정책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 분자의 파괴적 운동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카의 사소한 장애로 인해서 연관 복리를 줄 민주주의 대정 방침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지능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 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승만이가 국민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독재. 독재 정치를 하면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독재 정치를 하면 전 나라가 재깍재깍 돌아간다니까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김정은 한 마디면 재깍재깍 북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재깍재깍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의의를 딴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고 비판 심지어는 비판하는 사람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할 말이 곧 법이요. 북한은 그렇죠. 북한에는 법 위에 김정은이의 교시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란 인물은 북한의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사람이에요. 김정은이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다 이거죠. 김정은이의 말이 곧 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독재 국가는 최고 높은 사람이 한 마디를 하면 전 나라가 재깍재깍 돌아간다니까요.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그렇지는 않거든.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국가라고 하면 미국 영국을 생각하잖아요. 미국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한 마디 한다고 해서 재깍재깍 돌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말을 하고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의회가 땅땅땅 때려줘야 된다 이거요. 의회가 결정을 안 하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뭐라고 한 마디 명령을 내려도 그렇게 전 국가가 재깍재깍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독재 정치라는 국가는 속시원한다 이거지. 최고 지도자가 한 마디만 하면 그냥 재깍재깍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능률적으로도 보이고 아주 능률적으로도 보이고 참 추진력이 있게도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국가는 대통령이 한 마디라도 그것이 의회의 결정이 나야 되는 거고 의회의 결정을 얻어야 되는 거고 국민의 여론도 또 수렴을 해야 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력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뭘 하나 하더라도 시일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멸망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넓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독재 정치를 하는 나라는 언제든지 망하게 돼 있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언제든지 흥하게 돼 있다. 번영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지금 굶어죽고 인권을 짓밟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자유와 번영을 이룩하고 인권이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볼 때는 바로 코앞에 볼 때는 독재화를 하는 게 능률적으로 추진력 있게 보이고 능률이 고도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멀리 안목을 멀리 봤을 때는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들은 세계의 우방들이 담임 있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하고 30년 전부터 결정해서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워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유래로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 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례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순환을 은근히 발전해 왔으므로 우리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의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판하는 비평하는 패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론과 행시를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의 책망에서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쉬웁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권리를 행사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도 우리는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면 그건 김정은 시계정치가 되어버린 건 만다 이거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포용하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를 종교도 자유가 있으니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 또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생각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놈 갖다 총살 시켜야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정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해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의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으로 공고하며 밖으로 위신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보임을 깊게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 정부가 뭐 정부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정부도 국민이 정부를 만든 건데 자기가 정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정부를 비판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서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막련하고 이 정부에서 분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 분자 여부를 물러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경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정부라 하더라도 정부를 주협자는 이런 반역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 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시를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민이다 이런 표현이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분단이 고차가가 되기 전에는 북과 남이 이렇게 유교가 벌어지고 산륙적인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대한민국도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인민 그런데 대한민국도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가지고 서재필이나 이승만이가 한 연설에는 인민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교를 겪게 되고 완전히 북과 남이 이렇게 곧 단절이 되고 나니까 북과 남이 이제 원수지간이 된 거죠. 전쟁을 통해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때부터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국민이라고 이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죠. 이때는 이승만도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이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세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임으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한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한 바는 국제통상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을 실시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나옵니다. 제조업을 발달시켜서 우리는 외국에다 물건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함께 병행불패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오.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인은 계급과 계급 사이의 충돌을 부치며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을 부쳐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잡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한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고 전민족의 활동을 도모함이니 우리의 활동과 단합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고시대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에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투쟁을 벌이는 그런 거였지만 민주국가는 그게 아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투쟁하는 대상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협력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외국에다 수출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이래야 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이승만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한 것입니다. 외국의 원조가 없으면 이승만 정부는 지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제적 원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기왕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받는 나라의 위험스러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 하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는 바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 세계대세가 변해서 각 나라 사이의 대속 강력을 물러나고 서로 의지해야 살게 된 것과 전쟁과 평화의 화복 안위를 같이 당하는 이치를 다 깨닫게 되므로 어떤 적은 나라의 자유와 건전이 모든 큰 나라에 동일하게 관심되는 것입니다. 연합국과 모든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왕에 밝히 표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은 이 세기 대본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방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요 또 계속해서 도움을 준 것인데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욕망이 없고 오직 세계 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다른 의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녹화한 지가 27분을 경고했는데요 제헌원법에 따르면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사회정의와 균등경제정신에 입각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노동자에게 이 균점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역 공공성을 가지는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두며 긴급상황에 한해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또한 정부조직법을 통해 국무총리 측속의 예산 편성 사물을 담당하는 기획체를 신설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정업적 계획안을 세우도록 하였다. 노동자에게 이 균점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 노동자들한테도 기업이 이익을 배당해 주는 나누는 이익을 서로 노동자들한테도 나누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경제를 원칙을 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를 원칙을 하는 나라다. 이걸 밝히는 겁니다. 이승만 행정부는 조봉암, 이순탁 등 중도계열 인사를 농림부 기획부에 중용하여 농지개혁과 산업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농림부는 지지 전업을 보장하여 소유한 자본이 중소기업의 투자 대기로 유도함으로써 농촌 집중으로 인한 토지 영세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기획부는 산업붕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동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역량 이승만 정부의 역량에서는 긍정적인 역량이 있고 또 부정적인 역량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긍정적 역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력 같은 데서 파는 하늘보리입니다. 절대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내가 오전에 이발하느라고 가까운 도시에 출타를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운 도시에 갔다 오는 길에 이 하늘보리를 사가지고 온 겁니다. 이 보리차물이 구수하고 좋죠. 그래서 긍정적인 역량을 봅시다. 이승만 정부의 긍정적 역량 일단 의교적인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아무 기반도 갖춘 게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럭저럭 선방은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및 사회적으로는 결국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학계, 지식인들 지식인들이 이승만 정부의 의교, 국방상의 치적을 앞세워 이승만 정부 시대에 나타났던 국내의 정치, 사회적인 여러 문제점들의 일종의 면제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업적은 업적이고 과오는 과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적은 업적대로 칭송하고 과오는 과오대로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탄생하고서부터 이승만이 외교 활동을 한 것은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 정부가 그래도 나름 정부를 꾸리고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일풀에서 시작한 정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제도 그럭저럭 이승만이가 그럭저럭 잘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물론 정부 수립 두 달 정도 뒤에 여순 사건이 터졌고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여순 반란 사건이 터졌고 2년도 안 돼서 6.25 전쟁이 터진 점에서 실드칠 소지가 있긴 하다 정부 수립하고 두 달 만에 여순 반란 사건이 터졌고 정부 수립하고 2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6.25가 터졌다 이런 얘기죠. 사실 미국이 한반도를 거진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북한이 남침하자 국제공산주의 세력 확대 시도로 판단하고 개입한 데서 보듯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의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전쟁 난 다음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남침하자 국민들에게 국군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방송을 틀고 열심히 도망한 뒤 한강 철교를 폭파했고 부산 광역시에 임시 수도를 두었으며 그곳에서도 독재 연장을 위한 권력투쟁이나 하였고 군 간부와 행정을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통솔하지 못하여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든가 보도연맹 학살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들도 터뜨렸다. 또한 애초에 반대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세운 국가에서 민중 합의에 의한 지지가 취약했던 탓에 체제 강화를 위한 기타 여러 가지 벌직거리들이 자연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그런 시각이죠. 그러니까 앞에 내가 리딩한 이것은 이승만이를 찬성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 그런 견해고 뒤에 나오는 이거는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든가 보도연맹 학살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들도 터뜨렸다. 또한 애초에 반대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세운 국가에서 민중 합의에 의한 지지가 취약했던 탓에 체제 강화를 위한 기타 여러 가지 벌직거리들이 자영되었다.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이 국민 방위군 사건 그다음에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국민 방위군 사건이나 보도연맹 학살 사건 같은 것을 또 다루게 되면 뭐 이거 엄청나게 또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승만이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그 겟가지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 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런 것까지 깊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승만이가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순 사건 직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으며 물론 이건 그렇다 쳐도 발췌의 개헌이 통과되어 직선제를 통한 장기 집권이 실행됐고 초대 대통령이 하나여 중임 제한을 없앤 그 유명한 사사 오입 개헌안도 이때 통과되었다. 다만 이승만은 고령이어서 혜택을 단 한 번밖에 누리지 못하긴 했다. 재미있는 점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모두 최대한 해먹은 게 많아봐야 사회가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승만 3회, 박정희 4회, 3선은 유신 임기로 바꿔서 재직. 그 외에는 전부 단임, 미군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가 4회나 했다. 단건은 헌법에 크게 명문화되지 않고 단지 안목적으로 2기까지만 한 것을 이용한 것이라 불법은 아니었지만 이승만은 명백히 불법을 했다. 또한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하는 사법살인도 이때 처음 시행되었다. 진보동 사건을 지칭한다. 이 사건은 인혁당 사건과 더불어 정력적 차원에서 사법살인한 극히 일부인 건이다. 그래서 내가 조봉암에 관해서도 전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봉암이가 진보당 당수 노릇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봉암이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혐의가 씌워져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조봉암이가 북한에서 진짜 공작금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90년대인가 그때, 1990년대인가 그때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봉암 딸이 아마 재심을 청구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조봉암 사건에 관해서 다시 재판이 열렸었댔는데 그때 조봉암이가 죄가 없다. 조봉암이는 죄가 없다. 진짜 조봉암이는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봉암 딸한테 국가가 대한민국이 거액의 보상금을 했던 것으로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하는 사법살인도 이때 처음 시행되었다. 또한 당시 여적 피로화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비판적인 신문인 경량신문에게는 무기한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마디로 국내의 권리는 삽질의 연속이었던 셈. 이외에도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같은 일도 있었다. 또 각종 우상화 자국도 병행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자신이 마음대로 한글 간소화 안을 밀어붙이더니 한글 학교에서 이를 거부하자 일제만형 한글 학교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했다. 한글 간소화 안 이것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을 경과했습니다. 하여 12년간 집권했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확고하게 당선시켜 계승을 명확히 하기 위해 3.15 부정선거라는 뻘짓을 했으나 그래도 대안이 없다고 참던 국민들이 민주주의 최후의 근간인 선거를 무력화하는 시도까지는 결코 용서하지는 않았다. 도리어 쌓여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멸망을 자초하여 언론 탄압에 반발한 언론사들의 공격이 이어졌고 군부가 등을 돌린 상태에서 무엇보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각성한 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민혁명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여하였고 체제는 종식되었다. 그리하여 제2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